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 입니다 오늘 또 제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비다육의 창아이들 하고요 또 이렇게 묵은등이 아이들을 또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쁜 아가들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보시고 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비다육은 인천 계양구 장기서로 15번지에 이체하고 있구요 2만원 이상은 택배가능하고 5만원 이상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날씨는 엄청 또 덥습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구요 여기 이 아이부터 누돌프입니다 누돌프 아직 안가고 있습니다 시집을 시집 못가고 있습니다 2만원이구요 여기 보라돌이 보라공주 보라공주 군생 입니다 얼굴 엄청 많아요 지금 물이 빠져 가지고요 이렇게 색깔이 연두연도 하죠 이 아이가 물이 들면 진짜 보라색으로 너무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인데요 이 아이는 13,000원 입니다 네 또 여기 블러처스 아주 백본을 이쁘게 바르고 있는 블러처스 입니다 이 아이는 18,000원 입니다 블러처스 18,000원 이구요 예 여기도 벨라지오가 있는데요 벨라지오 와 삥 둘러서 자구가 달려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삥 둘러서 자구가 달려 있는 벨라지오 2만원 입니다 네 여기는 파키 예 파키포리아라고 합니다 파키포리아 파키포리아는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예 빨갛게 물드는 파키포리아가 있구요 화분이 막 얼굴이 커지니까 막 쓰러지네요 예 파키포리아는 15,000원 해질 입니다 네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고요 파키포리아도 빨갛게 물들면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예 분지하는 또 즐거움도 주고요 엄청 분지를 잘해요 이 아이도 지금 다 분지를 했어요 얼굴에 이 얼굴 하나 해서 둘로 나눠지고요 지금 둘로 나눠졌죠 이 얼굴이 요게 원래 하나인데 두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예 이 분지하는 어 맛에 기른답니다 요 아이들은 오 파키포리아 15,000원 입니다 꿀벅지 있는 파키포리아 가격이 너무 착해졌어요 예 여기 노마가 있구요 보라돌이 노마 입니다 보라보라 어 이쁘죠 이 보라 예 노마 이렇게 입장 요제트는 통통 하구요 이 노마는 가격이 9,000원 입니다 네 수와베 오렌스가 있구요 수와베 오렌스 얼굴이 큰 모조 얼굴에 삥 둘러서 자구를 달았습니다 예 요렇게 있고 수와베 오렌스는 9,000원 입니다 천녀검이 있구요 천녀검 손톱이 이렇게 날카로운 손톱을 가느다란 손톱을 하고 있는게 요게 특징입니다 천녀검은 요아이도 분질을 잘합니다 예 이거 지금 분질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어 이렇게 천녀검 18,000원 애들이구요 여기 에둘리스 있구요 에둘리스 목대가 이렇게 꿀벅지로 있는 에둘리스 요아이는 2만원 입니다 블루 미니마 입니다 요아이는 블루 미니마 얼굴이 7도네요 7도 예 요렇게 블루 미니마 15,000원 이구요 미니 누벨라도 있습니다 미니 누벨라는 13,000원 입니다 네 여기 사치 철화구요 사치 철화 오 사치 철화 쌩얼이 엄청 많죠 사치 철화 만 2만원 입니다 사치 철화는 요아이는 마킬러스 입니다 마킬러스 얼굴이 2두 짜리 마킬러스 요아이는 가격이 15,000원 입니다 오 요아이 3두네요 요아이는 2두 3두 4두 이렇게 있습니다 마킬러스 가격 15,000원 입니다 네 요기 또 이런 긴 잎 적성이 엄청 이뻐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사이즈도 엄청 더 커졌구요 오우 아주 점점 더 이뻐지고 있어요 요아이가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면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예 사이즈는 이렇게 나와요 지금 현재 20cm 나옵니다 20cm 예 이렇게 긴 잎 적성이 있구요 가격 4만원 입니다 네 여기 엘샤구요 엘샤 엘샤 군생 입니다 오우 엘샤 얼굴이 한 오두로 되어있습니다 여긴 더 많구요 이렇게 엘샤 두개 있고 가격 28,000원 입니다 여기는 마시멜로구요 마시멜로 핑크베라가 있구요 핑크베라가 여기 또 있네요 핑크베라 9,000원 입니다 핑크베라 9,000원 입니다 핑크베라 9,000원 이구요 펑킨 입니다 요아이는 펑킨 펑킨은 8,000원 입니다 이렇게 8,000원 얼굴이 엄청 많아요 8,000원 이구요 라우렌시스 입니다 라우렌시스 엄청 얼굴이 많은 라우렌시스 요아이가 물이 들면 진짜 이쁜데요 물이 좀 덜 들었습니다 가격은 15,000원 인데요 사이즈 대비 너무 가격대비 좋습니다 15,000원 입니다 네 여기 홍사 있습니다 예 홍사 요아이가 한엽 홍사 인지는 모르겠어요 돌기는 안나오는거 보니까 한엽은 아닌거 같구요 이렇게 목대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무 목지라로 되어있어요 예 홍사 3개 있구요 가격 13,000원 입니다 여기 매비나 금이 있구요 우와 매비나 금 가격이 엄청 과한 아이 인데요 이거 지금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25,000원 에 나와있구요 예 여기 매비나 금 25,000원 입니다 예 매비나 금이 아니구요 요아이는 매비나 입니다 오 엄청 얼굴이 많습니다 25,000원 똑같습니다 요아이 요아이는 금이 아니고 사이즈가 좋은 아이 25,000원 이구요 요아이는 금이고 25,000원 이구요 네 당인 금 입니다 요아이는 당인금 얼굴이 2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구요 일두로 되어있는 아이도 있고 예 당인금 이렇게 있고 2만원 입니다 레드 간도리스 레드 간도리스 레드 간도리스 라고 합니다 요아이가 색깔 진짜 이뻐요 오 어쩜 이렇게 윤기가 반질반질 나면서 색깔이 참 어묘 하구요 너무 이뻐요 레드 간도리스 라고 합니다 요아이가 가격은 35,000원 이라고 합니다 레드 간도리스 35,000원 입니다 두개 있습니다 여기는 SP 인데요 색깔 너무 이쁘죠 오 SP 색깔이 진짜 이쁘네요 네 요아이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네 슈퍼블랙이 있구요 슈퍼블랙 얼굴이 4두로 되어있습니다 얼굴이 4두 4두로 되어있는 슈퍼블랙은 2만 8천원 이구요 네 샬롯이 6천원 짜리 샬롯이 있구요 여기 골드 아이입니다 골드아이 오 색깔이 참 이뻐요 색깔이 연두빛이고 맑은 톤입니다 맑은 톤 얼굴도 많아요 자구로 엄청 많이 달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서 네 요 골드 아이는 2만 5천원 이구요 이 포트는 모종포트에 들어있습니다 네 트럼소 6천원 짜리가 있구요 와 이쁘죠 이 속에서 요렇게 젤리로 빨갛게 물드는게 너무 이쁘구요 백분을 뽀사시 바르고 있어요 트럼소 6천원 입니다 네 네드쿠스 있구요 네드쿠스 네 실버쿠스도 있구요 네 길바금 있습니다 길바금 요기 3만원 이라고 합니다 길바금 요기 화이트 샴페인 있구요 화이트 샴페인 요아이는 12,000원 입니다 네 요기 핑크드래곤 입니다 요아이는 핑크드래곤 손톱이 이쁘죠 손톱이 핑크색의 손톱입니다 요아이는 요 마돈나 변인데요 특이하죠 요아이 입장도 통통 하구요 예 마돈나 변이종 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25,000원 이에요 노제스타 입니다 빨간색이 매력있는 노제스타 지금 요 화분들이 작습니다 화분을 옮겨주면요 큰 화분을 옮겨주면 금방금방 예 클 것 같아요 요아이는 예 짧은잎 적성이 1개 있습니다 짧은잎 적성 2만원 이구요 네 요기 메비우스 금 입니다 메비우스 금 2만원 짜리구요 메비우스 금은 2만원 입니다 여기는 사론스톤 이구요 예 사론스톤 가격 13,000원 입니다 예 요아이는 피델리오 입니다 피델리오 너무 많이 이뻐졌습니다 피델리오가 오 너무 이쁘죠 손톱도 이쁘고 예 피델리오가 있구요 예 피델리오가 엄청 커졌어요 사이즈도 예 이렇게 커졌습니다 맑은톤 이구요 엄청 멋있어요 피델리오 피델리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4만원씩 입니다 요기 파드마가 한개 있습니다 파드마 13,000원 입니다 네 여기 블루아이입니다 골드아이가 아니라 블루아이 블루아이는 이렇게 얼굴이 많아요 요아이 가격은 3만원 입니다 요아이는 테슬라 입니다 테슬라가 보조개가 이쁜 아인데요 요아이는 보조개가 안보이네요 테슬라가 요아이 가격은 12,000원 이구요 네 여기 TM 입니다 TM이 윤기가 아주 반짝반짝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하네요 와 이쁘죠 오 TM 너무 이뻐요 오 얼큰입니다 요아이 TM은 얼큰이 TM이 3개 있구요 요아이 가격은 2만원 입니다 네 여기는 슈가파우더 철하구요 슈가파우더 철하 입니다 요아이는 요아이들은 가격이 5만원 이구요 네 여기 불꽃이 있구요 불꽃 3두 짜리 입니다 얼굴 3두 짜리 네 25,000원 이구요 네 여기 퍼플 샴페인 이구요 퍼플 샴페인 요렇게 생긴 퍼플 샴페인 요아이는 아주 선이 어 입장 로제트 안에 선을 싹 하얀 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 이쁘죠 퍼플 샴페인 여름에도 이 퍼플 색을 안 빼주구요 항상 이 색깔을 유지해 주는 아이구요 요아이 너무 이뻐요 예 12,000원 입니다 요기 배티가 있구요 배티 손톱이 예쁘게 생긴 배티 꼭 실버 스타하고 닮았고 요아이가 좀 닮았어요 오리언느 하고도 닮았고 예 손톱이 너무 아주 날카로운 바늘처럼 가느다란 손톱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배티는 예 가격은 만원 입니다 네 요기 엘코온이 엘코온이 있구요 엘코온 금모지라서 약간의 금기도 있어요 약간의 금기 있는 엘코온 예 요아이 2만원 입니다 예 요기는 블랙마블 입니다 블랙마블 블랙마블 너무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예 자구도 4개 3개나 달고 있고 예 이렇게 분생으로 되어 있는 블랙마블은 18,000원 입니다 여기는 헬리오스구요 헬리오스 와 이렇게 이쁘답니다 헬리오스가 손톱도 달카로운 손톱을 하고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너무 멋있어요 헬리오스 예 헬리오스 너무 멋있죠 필드 싹 끌어모으고 있는 모습도 멋있구요 예 피멍이 멋있어요 피멍이 피멍이 멋있게 들어갔습니다 예 요아이들은 가격이 15,000원 입니다 예 원종 배션이 있구요 원종 배션 원종 배션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다크 초콜렛 이렇게 생긴 다크 초콜렛 23,000원 입니다 사이즈는 10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는 집시금이 있구요 집시금 너무 이쁘죠 집시금 금이 아주 엄청 이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집시금 너무 이 아이는 머리가 많은데요 머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집시금 15,000원 이구요 네 여기 파비앙입니다 파비앙 파비앙이 있는데요 엄청 돌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묵었습니다 돌처럼 단단하게 묵은 파비앙 12,000원 입니다 여기 홍상생술 홍상생술 아직 홍상생술이 없으시는 분은 꼭 하나쯤 길러보시구요 색깔이 진짜 이쁘게 빨갛게 물이 드는 그런 아이입니다 네 여기 2만원 해드립니다 몰로 샤넬이구요 몰로 샤넬 우와 얼굴이 삼드로 되어있는데 아주 엄청 이뻐요 동글동글 한 로제트가 이쁘고 다 3두로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몰로 샤넬 3두 짜리구요 12cm 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 와인은 35,000원 입니다 여기 조니워커가 너무 이쁘죠 노랗게 물들어있는게 너무 이뻐요 이 와인은 2만원 입니다 조니워커 조니워커 18,000원 짜리도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여기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와인은 레드 다이아몬드 요 사이즈는 7.5cm 포트입니다 7.5cm 네 요런 사이즈 7.5cm 포트에 들어 있구요 레드 다이아몬드 35,000원이구요 네 요기는 야생 콜로라타입니다 야콜 야콜이 이렇게 있고 3,000원씩입니다 홍시가 있구요 빨간색이 너무 매력있는 홍시입니다 요기 지금 13cm 보트같이 보입니다 13cm 네 13cm 보트에 들어 있는 홍시 요아이는 15,000원이구요 13cm 인가 볼게요 딱 13cm 네요 딱 13cm 보트에 15,000원입니다 문쿠 하나 있구요 문쿠 프랭크 문쿠입니다 20,000원입니다 네 요 보헴이 너무 이뻐졌네요 보헴 우와 너무 이쁜데요 보헴 오 로제트도 통통하구요 이 보트는 이게 7.5cm 보트인거 같아요 조그만한 보트인데요 이쁘게 아주 엄청 통통해졌어요 살이 입장이 아주 로제트가 통통하게 살이 떴습니다 보헴 보헴은 10,000원 이구요 네드탄 13,000원입니다 네드탄 샤라보니 샤라보니 슈퍼클론 샤라보니 슈퍼클론 샤라보니 슈퍼클론 샤라보니 슈퍼클론 요아이들은 10,000원 이구요 룸밍이 한개 있습니다 룸밍이 한개 있습니다 룸밍 이렇게 생긴 룸밍은 가격이 25,000원 입니다 네 아기는 하이트 샴페인 이구요 하이트 샴페인 얼굴 두개짜리 하이트 샴페인 2,000원 입니다 스페인 철하구요 스페인 마리아 철하 1,000원 입니다 여기는 몽블랑입니다 몽블랑 몽블랑 동글동글한 로제트가 너무 멋있죠 몽블랑 요아이는 가격이 2,000원 입니다 몽블랑 2,000원 입니다 여기는 엣지컷이구요 엣지컷 엣지컷 4,000원 입니다 여기는 네드 타이거 마리아 입니다 타이거 마리아 7,000원 입니다 네드 타이거 마리아 7,000원 입니다 네드 타이거 마리아 오 먼디 스페셜 너무 이쁘죠 맑은 톤으로 아주 점점 더 이뻐지고 있어요 우와 너무 이쁘죠 먼디 스페셜 입니다 가격은 군세행으로 되어있는 먼디 스페셜 18,000원 입니다 요아이는 원종 엘리자베스 원종 엘리자베스구요 우와 엄청 이뻐졌어요 요아이가 물이 들면 요렇게 진한 자조빛으로 물이 듭니다 요아이 두 아이가 있구요 가격은 9,000원 입니다 로라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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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타입 로라클론 B타입 B타입 이구요 너무 멋있죠 A타입 B타입 약간의 금기도 있어요 우와 우와 따글따글합니다 완전 돌덩어리처럼 엄청 A타입이 많이 컸습니다 지금 사이즈는 한 20cm 나옵니다 20cm 자구 궁금하신 분들 문의해 보시구요 자구 홀리데이가 있구요 홀리데이 너무 멋있죠 오 완전히 완전히 따글따글합니다 돌덩어리처럼 홀리데이 입니다 요아이는 가격이 20만원 이라고 합니다 우와 요아이가 한엽 카이저입니다 카이저 엄청 컸습니다 한엽 카이저가 가격은 8만원 이라고 합니다 우와 이쁘죠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우와 그림을 아주 엄청 이쁘게 백군으로 그렸습니다 꽃감처럼 변하고 있어요 너무 이쁜 아이구요 요아이가 원종 레드 길바입니다 원종 레드 길바 엄청 얼굴이 많아졌어요 자구를 뽀글뽀 사이사이에서 자구를 올려가지고요 얼굴이 엄청 많아진 원종 레드 길바 요아이는 5만원입니다 원종 원통형으로 요기 원통형으로 철화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아이 스프레이드 마리아 철화입니다 와 이 아이는 뭘까요? 이름이 다 지워졌습니다 백분을 예쁘게 바르고 있는 이 아이는 25,000원이라고 합니다 와 여기는 아메치스인데요 이렇게 멋있어요 아메치스가 점점 더 이뻐지고 있습니다 아메치스 완전 대품입니다 너무 멋있죠 완전 대품 아메치스 45,000원이고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